꾸냐우박스 좋아요 반갑습니다 꾸냐우박스입니다 다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파스타2 파스포투2라는 게임이고요 아 일단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제가 여기서 미리 한번 그려봤는데 뒤로가기 키도 없고 브러쉬도 한 종류 없고 되게 뭔가 색깔도 몇 가지 없고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키도이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지 않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우리 할인이를 이따구로 그리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막 싫어요 누르고 도망가면 안 돼 알겠지? 주의하셔야 되는 okay 중국의 작은 일은 그리지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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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자, 아티스트 그건가봐요 나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인가봐 아티스트의 꿈을 쫓으면 할로윈 잠꾸러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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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